왠지 낯선 기쁨이 느껴져 유난히 빨리 우리는 심장이 뜨끈 어지러워 But I'm just need 보고 싶단 말조차 부끄럽진 않을까 혼자 나도 생각나 아무리 눈을 돌려도 왜? 저게 무슨 일이야? 저기에 귀신 나왔어, 귀신 어, 귀신? 어, 소복 입은 차려귀신 좀 전에 귀신 소리 못 들었어? 와, 와! 와! 와, 너무 무섭더라 손해가면 어떡하지? 그래? 그럼 내가 저기 가서 잘게 어? 귀신 나온 곳에 잔다고? 안돼 설마 내가 뭐 어떻게 할까봐 그래? 전에 우리 아버지 얘기 들었지? 나 산소 같은 남자라는 거 정말 은큼한 생각 같은 거 어? 요? 아! 요만큼도 안 했거든? 정말 귀신이 무서워서 넘어왔다고? 어? 아, 그리고 저기 너무 추워 어? 우풍에 막 와! 이거 텐트가 푸푸푸푸푸푸 모랫바람에 막 계속 이렇게 막 불고 잠을 못 자고 텐트를 계속 으이구 그냥 같이 있고 싶다고 하지 잘 하지도 못하는 거짓말은 같이 있고 싶다고 하면 재워줄거야? 아니 다가, 어? 딱 갈라갔어 여기 절대 안 넘어갈게, 됐지? 아, 좋다 넘어오면 어떻게 되는데? 초딩 때 책상에 줄도 안 거봤어? 넘어오면 다 내 거 뭐 그런 거? 잘 안 해 그러니까 너도 여기 안 넘어오게 조심해 안 피곤해? 차와서 차와서